예배중에 음란성 댓글이 계속 올라와서 음란성 댓글이 누가 했는지 한번 추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채널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. 정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정보로 가봤더니 가입일이 2022년 8월 10일 어제 만들었네요. 계속 올라오는 이 음란성 댓글을 지우고 신고를 했더니 그게 없어지고 어제 새로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음란성 댓글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름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글자를 하나만 바꿔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누굴까요? 음란성 댓글을 이게 보면 이거 보세요. 음란성 댓글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음란성 댓글 누가 올릴까요?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참 안타깝습니다.